3일이죠, 예. 준영, 우리, 재경, 현영 씨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 진한주죠? 우리 양의 발가락. 아하 여려한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여 아이돌 이래도 좋은가. 사실 우리 레인보우팀이 난생점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소개팅이요? 네, 일단 앉으시고 저희가 누군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레인보우의 카리스마 리더 김재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보우의 아찔한 막내 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포스가 다르죠? 레인보우의 판무파탈 섹시 래퍼 거울입니다. 진짜 뻔뻔스럽다. 자, 세 사람이 나왔으니 아무래도 개인기의 종류도 굉장히 버뢰티해질 텐데요. 그렇죠. 아, 소개팅이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겠다. 아,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첫사랑이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 누군지? 아이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있을만한 건 둘이 하나 나만 너 때문에 망가진 뭐 사라진 꿈 불타는 밤 레인보우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첫사랑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 또 정세랑이요? 네. 첫사랑이요. 어렸어요? 저 어렸죠. 그래, 어린애 좋아하잖아요. 언제였어요? 저.. 초등학생 때? 얼쑤! 아, 저 조용히! 에브리데이 아 샷! 에브리데이 아 샷! 시옥! 에브리데이 아 샷! 에브리데이 아 샷! 시옥! 시옥! 에브리데이 아 샷! 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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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한 연예 해본 적 있으세요? 소개팅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정말요? 용준형이 네. 본명이에요? 으흫 흫 그러니까 본명이죠. 네, 본명인데 이제. 헤이! 또 시작이래요. 나 아까. 신발까지 벗었어요. 지금 랩바터리가 쇼크에서 넘어갔죠. 재경이. 아, 쟤 뭡니까? 다리찍기. 점점 지나갈수록 나는 더 I can't on my day, baby 갈수록 나는 더 자꾸 안 내 숨이 막 초원의 숨이 이야. I don't know. 저거 보세요. 지금. 세뇨 레버. 이야, 그 와중에 열창하신 현영 씨. 우리야. 판목 파트에 래퍼가 지금. 우리야, 오빠가 밥 사줄게. 신발 신으세요. 아, 맞다. 본명이 뭐라고요? 아, 본명이요? 아, 맞다. 개명을 했는데요. 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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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재순이었고요. 용재순이었고요. 아, 재순. 네. 왜 바꿔서 재순이 이쁜데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 재순이 없네요. 어, 재순이 이쁜요? 자, 이제. 아, 갑자기 두준군 딴 입에서요? 보다 못한 멤버가. 브레이킹 마 루스게잉. 아, 이거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역시 두준 씨는 여기서도 형은 밀리지 않네요. 아이고 참.. 숨 깨는 못하겠다.. 왜 그래? 왜 시간! 저 오렌지셨어요? 술 탔나요? 치열! 치열 술 안으로 치열! 아 저 술 탄 거 같은데요? 정의적으로 나왔어요. 우와.. 미안해.. 정말..